왜 하필 내가 이런 암에 걸렸지? 그것도 왜 이렇게 발견이 늦어서 치료가 이렇게 힘들까? 오기감에는 좀 그렇지 않나? 사기까지는 그냥 막 막 정말 다행이지. 아이와 함께 끝까지 남은 시간,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, 나는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클 때까지만 참 시간은 좀 더 달라고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옆에 있어준 엄마이고 싶어요.